너무 이쁘다. 못 알아보겠네. 못 알아보겠네. 어우 이쁘다. 연승으로 앞으로 한번 대주세요. 얼굴 한번 대주세요. 사진 앞에 보이게. 섹시하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진 가져왔어. 이렇게. 제일 싫어하는 사진. 앞을 보시고 앞을 보시고. 앞을 보시고. 아주 돌지 마시고. 앞을 보시고. 언니 이거 너무 예쁘다. 저를 보시고. 너무 예쁘다. 저를 보시고 사진을 보이게끔 하시고. 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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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듭니다. 나 제일 싫어하는 사진 가져왔어. 제가 호명을 하면 한 분씩. 돌아주시면 돼요. 2014년도 마마도.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데보라카. 데보라카. 김영호. 도세. 방수 쳐야지 방수 쳐야지. 동서양의 섹시미. 김수미. 멜로 이분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자 이효춘. 박수가 작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박수가 작아요. 다시 쳐. 자 마지막. 원래. 슈퍼모델은 이분이 원조예요. 자 한국의 원조 수선 모델. 김영무님. 자 우리 친구들 어디 있습니까? 야 이거 선택 못 받으면 하겠냐. 여기로운데. 네. 친구들. 환미엘.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명이야.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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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으로 오세요. 제 옆으로. 각자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아임 제니언. 아임 프라인. 한국어로 하셔도 돼요. 한국어로 하셔도 돼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제인잼입니다. 진짜 한국말로 하셨지? 한국말로 하지. Hello, I'm Gavin. I'm from the USA. I'm an English teacher. 한국말로 하세요. English teacher구나. 아, 나는 영어 선생님 하고 모델 하고 배구 하고 태권도 학생. 오, 태권도 학생. 몇 단이에요, 지금? 옐로우 벨트. 옐로우? 노란 딜. 아이즈 모로스. 하하하하. 자, 또.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마수재.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마수고이라고 합니다. 아, 한국말 잘한다. 그런데 중국인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네, 그런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네, 잠보 진아랑랑. 아, 한국말로 할게요. 한국말로 할게요. 네, 네. 제 이름은 콩고 프랭크라고 하고 권고 대통령 꿈 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옆에 잠깐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배우분들이세요. 굉장히 제 선배님을 떠나서 하늘 같은 분들이에요. 그대로 오는 거야. 사진 한번 보시고 다시 이 자리로 한번 와주세요. 다 다려. 유심히 보세요, 유심히. 전혀 안 볼게요. 오우, 예쁜데, 오우, 예쁜데. 유심히. 오우, 말 잘하네. 오우, 유심히. 자, 다 보셨으면 다시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쁜 거 고르다가 골탕 먹으러. 선생님, 얼굴 보여요. 반칙, 반칙. 얼굴 한 번만 잘하네. 자, 지금부터 이제 뒤에 서겠습니다, 선생님. 자, 몰래 서주십시오. 맘에 드는 분한테 가서. 마음에 드는 분한테 가서. 선생님, 절대 뒤를 도와보면 안 됩니다. 쫙, 쫙, 난 하는구나. 아, 떨린다, 떨려. 아우, 떨린다, 떨려. 자, 양옥 선생님. 언제쯤 이렇게 미팅해보고 처음 해보는 기분이야? 몇 명이나 왔을까요? 안 섰을 것 같애? 아, 너무 비관적이신데? 비관 아니야. 김지영 선생님. 몇 명 왔을까요? 몇 명 왔을까요? 한 명. 한 명? 네. 아, 딱 한 명뿐일까요? 네. 자, 이효수 선생님. 아이고, 떨려 죽겠다. 한 명도 안 왔을 것 같애. 한 명도 안 왔을 것 같다고요? 어, 어쩐지 허전해, 뒤에가. 아, 그래요? 어. 아, 그래요? 어. 바람이 쉬쉬.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네.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다. 그래? 네, 이형이. 자, 김지영 선생님. 몇 명 왔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왔으면 감사하지. 한 사람이요? 평소답지 않으시게 굉장히 수줍아. 굉장히 소곤소곤 얘기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한 사람도 없는 거 아냐? 떨려. 자, 우리 친구분들 이제 정했습니까? 가슴이 두 번 빠져봐. 어?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뒤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김유영 선생님부터. 사진 띄고. 네, 사진 띄고 돌아보십시오. 네, 사진 띄고 돌아보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 보고 옮겨. 아이고, 진짜 잘 보고 옮겨. 영옥. 나이스. 나이스 여자. 세 명씩 저기 가서 있네. 아, 우리 섹시 스타. 김수미 선생님.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마이크가 마음 아픈 카프와 걱정에서 다시 그쪽으로 갔었어요. 네, 반가워요. 나이스 미츠. 미인이시네요. 네, 네, 네. 말 잘한다. 와, 진짜 웃긴다. 내려도 되지? 내려도 되지. 자, 이효춘 선생님, 돌아오십시오. 아우, 반가워요. 아름다운 몸에다가 미인. 춤을 잘하실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말을 잃었었니? 아니, 너무나 꽃미남이라. 누구 닮은 것 같아, 내가. 맞아. 예쁘신 분들 하는 것보다, 만약에 눈빛 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눈빛만 판단 그걸로 선택했어요. 자, 각자 이렇게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분들이 왔으니까, 이분들도 매력이 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한테 매력 어필할 만한 게 있을까요? 여기? 네. 오케이. 오케이. 반갑습니다. 준비. 준비. 어머. 태권도. 태국삼장. 태국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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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태권도. 네네, 그걸 보여준다고. 오케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한테 태국삼장. 반가워요. 태국삼장? 태국삼장. 여태 desire. 태국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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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한 번 볼까요? 스킬 한 번 볼까요? 이 화죽 그냥 이 화죽 그냥 이 화죽 그냥 죽여줘요 얼굴도 V라인 몸에는 S라인 모든 것이 죽여줘요 같이 한번 같이 하나 둘 셋 넷 몸에는 S라인 얼굴은 V라인 아주 죽여줘요 죽여줘요 잘생겼어 제니아 제니아 주세요 제가 갖고 있을게요 지금 뭔가 준비했어요 지금 발레를 하는 거 아니야? 조심 제니아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너무 잘 춘다 우리 오다가 가죠 지금 힘과 함께 불렀게 응 그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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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오우 오우 멋있다 선생님하고 같이 출만하는 댄스 없습니까? 같이? 같이 음악 주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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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뛰어다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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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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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대단하십니다. 잘했어, 잘했어.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나의 파트너는 모르나? 해봐요. 여기로 나와? 아니, 못해도 괜찮아. 나는 어떤 걸 해도 상관없어. 님과 함께. 아, 둘, 셋, 넷. 그립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평사. 자, 좋아요, 아주 깔끔하고 좋아요. 잘했어, 잘했어. 나는, 나는. 엄마 같은 친구가 오셨죠. 아, 진짜? 엄마? 엄마 같은 친구가 오셨으니까 우리 엄마 온 거 아니야? 엄마가 제일 예쁜 아가씨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다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 엄마! 어?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잘 들었어? 아, 얘 왜이런 일. 아, 얘 왜이런 일. 아, 얘 왜이런 일. 안녕하세요 저 일본 화가가 있는 시골에서 93년생 93년생? 감사합니다 그미노라고 합니다 한국말을 굉장히 잘 하시네요 얼마나 됐어요? 6개월인데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 하시는데 이 분은 왜 장기자랑 안 해? 저하고요? 제가 뭐 하면 되죠?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뭔데요? 음악 나오면 아는 노래니까 같이 춤을 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죠? 아 춤 못 추는데 제가 한번 따라서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요? 네 여기 집에서 뭐죠? 근데 제가 이제 감상할게요 찍어 뭐야 또? 아 진짜 진짜 또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를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이렇게 다 울고불고 나 혼자 노래하고 나 혼자 안 양말하고 이거 나눠가라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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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 혼자 놔 진짜 진짜 또 나이스 나 혼자 이거 할 수 있겠다, 이거. 아, 시간아. 약간 유린 닮았어, 유린 닮았어. 아, 그러네요, 진짜. 미남이시고. 자, 오늘 이렇게 됐으니 싫든 좋든 게임도 하고 아주 즐겁게. 즐겁게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할 게임 중에 집을 차지하는 게임을 할 건데 남자분들하고 저하고 한번 이 다섯 군데를 돌아보고 오겠습니다. 잘 가서 설명하고 와요. 근데 잠깐 왔어? 손 싫어. 그래, 잘 갔다 와. 안녕히 계세요. 여기 옛날에 여기가 500년 전에. 전에 살았던 그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이제. 오, 그대로. 500년 전에. 500년 전에. 여기. 우리 파트너들은 다 마음에 들어요? 어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결혼했어요, 지금? 제가? 여자친구 있는데.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는데도 또 예쁜 여자 했으면 또 이렇게 가겠네? 왜냐면, TV에 볼 때. 웃을 때마다 제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아, 두근두근. 예뻐서. 예뻐서? 아이고. 지금 여자친구 한국 사람이에요? 케냐 사람이에요. 케냐 사람이에요? 한국말 잘해요? 한국말 잘하죠. 아, 그럼 한 마디 하세요. 한 마디 보고. 어. 지금 한 마디 미안하다고 한 마디. 아, 네. 사랑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운 머리가 방금이 될 때 다시 사랑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이가 지금 어떻게 돼요? 29살인데요. 아, 9살인데. 아, 29살. 나이가 보니까 다 저보다 다 어려요. 근데 젊어 보이시네요. 근데 젊어 보이시네요. 그죠? 예. 동안, 동안. 알겠습니다, 형님. 역시. 알아. 하하하하. 형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들 마음에 드세요? 선택된 파트너들이? 괜찮아요. 마음에 안 들고 들고가 없었어. 굉장히 첫 인상들도 좀 긍정적이고. 아니, 첫 좋아. 다 좋아. 어, 좀 천진스럽고. 나는 불쌍한 게. 이걸 보고 왔다가 너무 절망을 받는 게 같아서.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거야. 나는 내 파트너는 23살이야. 내가 딱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이 사진을 보고 23살짜리니까. 왔는데 내가 몇 살인지 엄마도 아주 한창 엄마지, 정말. 그러면은 파트너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못 듣고 왔어요? 몰랐어요. 이게 뭐지? 라는 사람들을. 어때 인상이? 처음. 첫 인상이. 눈이 안 보여서 저 무서웠어요. 저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아, 무서웠어? 네. 기도 크고. 그냥 나빠. 안경을 보고 가야지. 오, 좋아요. 자, 여기 있네. 꽃마실. 꽃마실. 꽃마실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플라워헬스. 꽃마실. 자, 여기 있네. 네. 곱씨리네, 꽃마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 마마도. 아, 스페셜. 뭐가 있는 꿈이. 네. 아, 스페셜. 아, 스페셜. 아, 스페셜. 아, 스페셜. 아, 스페셜. 아, 스페셜. 맨날에는 정말 이렇게 향후 좀 발라서 이렇게 봤어요. 진짜 옛날 그대로. 옛날 그대로. 그래서. 보고 싶으면 침 발라서 빵구도를 빵구 틀어서 보고. 아, 그럼 봤죠? 들어가야죠? 아, 스페셜. 아, 스페셜. 아,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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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žisoft 부 Henri conspiracy. 뭔지 알아요? 아니에요. вот somethi. 맛이 맛을 한 번 봐봐요. 먹어도 되겠죠? 아, 그럼. 오케이? 한 번 썰 hardcore हो? akter hez? 뽕 튀기. 뻥 튀기. 뽕 치시네 그러잖아요. 드려나옥. 이거 먹으면 뻥을 잘 치지. 뽕티기 들어教dio. 오늘 뽕 잘 치잖아요. OK? 뻥뛰기 뻥뛰기 맛있어 야 자 그럼 플레이크 아까 지금 발 시렵죠? 아아... 죽었어 죽겠어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보기엔 이래도 장난이 아니거든 이게 영화 30도여서 견뎌 이게 이것도 500년 전에 500년 전에 안 살았어서 모르겠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거를 자 한번 자 안 맞으면 막 그냥 발 시려야지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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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죠? 따뜻해요 그죠? 이거 죽는 게 나아 자 그죠? 아까보다 마당도 넓고 그죠? 아까보다 방이 지금 두 배로 크죠? 두 배로 크고 두 배로 크고 두 배로 크고 자 오케이 화장실 받아도 돼요? 화장실? 화장실 한번 보고 와요 나는 원하는 사람이 봐야지 이 쟤니야가 또 이제 파이팅이 있네 좋아요 선생님들은 백호팔인데 다시 또 다른 집 덮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거 돌이요 돌? 응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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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데이 이거를 이렇게 말려요 옛날부터 이렇게 말렸어요 이거 콩 두부 좋아해요 두부? 좋아합니다 우리 술 안주 중에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어요? 두부 김치 그렇지 맛있죠? 김치 없습니까? 응? 김치 없습니까? 김치는 우리 한국은 참 좋은 점이 우리가 만약에 여기 놀러 왔어요 네 김치가 없어 옆에 어떤 이웃 주민이 있잖아요 네 김치 주민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팍 이거 이웃사촌이라고요 여기 거짓자에요 부엌이요 여기 거짓자에요 부엌이요 부엌 화장실은 아니고 화장실은 없어 거기 화장실 거짓이 높은데 괜찮고 화장실 여기네 어 저기 있네 저기 뭐죠? 아 화장실 여기 있네 화장실에 나와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다 봤지 이제? 무스타루 하니 짜장면 짜장면 너 다 담그는 안 나왔나? 다 담그는 안 나왔나? 맛있다 조금만 먹자 조금만 먹자 응 응 장갑도 시간대 지워네 하탕처럼 여기는 딱 거기서 연 만들기 연 만들기 연이 아니고 엿 엿 엿 잘못 발음하면 욕하는 거 같으니까 큰일 나 연 만들기 연 만들기 연 만들기 연 만들기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뭐 할 때 쓰는 건 줄 알아? 이거? 농사 농사 농사? 짐 그렇지 무거운 짐 뭐 나무 옛날에는 다 나무가 필요하잖아 쩔감이 나무 잘라서 여기다 져가지고 내려고 그랬다고 네 선생님 볼거야? 뭐가 있나? 보이지가 않아 앞에 아니 앞에 보여야지 이거 콩을 삶은 거고 이거 고구마고 그치? 맛있겠다 맛있겠다 예예 이거 좀 먹어도 돼요? 예 이 고구마는 아 맛있겠다 맛있어요 맛있지? 자 먹어봐 원래 어 자 자 추울 때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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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땅콩 하나 땅콩이 아니고 콩 콩 삶은 거 이걸 좀 이게 몸에 엄청 좋은 거 이게 500년 전의 고구마요 이거? 이거는 이거는 한 이거는 고구마 생긴 생길 때부터 있었겠지 네 인류가 고구마를 파 먹을 때부터 있었어 이거는 어 어 아 아 이거 호박고무고무하네요 호박 한국 음식은 뭘 좋아해? 배장국이요 어딘가 배장국 소주 소주 오케이 오케이 그냥 소주 한 잔 시크게 없어도 그거 먹을만해요 음 이거 뭐 좋아해? 제발 뭐 좋아해?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 냉면 냉면 갈비 갈비 또 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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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찜닭 그걸 좋아하는구나 한식이 저번에는 입에 안 맞아도 먹을수록 중독이 돼요 그렇지 그렇지 한국 사람 다 됐는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빠는 거지 딱 딱 딱 딱 딱 딱 딱 이것도 나름대로 재밌어요 이게 이게 이거 빼면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아주 잘게 빠지잖아요 네모나게 탁 딱 만들어서 저렇게 메주를 만드는 거야 다 됐어요 가지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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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2시 4시 1시 이 집이 옛날에 사였던 분들을 따지면 좀 높으신 분이 살았나요? 저기 성균관 교수님을 하셔서 할아버지가 성균관 교수님 댁이구나 자 방이 여기네 근데 분명히 교수님은 여기서 주무셨을 거고 여기는 원래 하인방이거든 아랫방? 아랫방이야 아랫방 윗방 아랫방이잖아 생각 잘해야 돼 자 마지막! 교수방 한 번 봅시다 봅시다 방 사이즈 좋고 화장실도 있네 욕실도 있고 싱크대도 있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이게 떡매야 떡매 이게 이름이 떡매야 떡매 이게 이름이 그래서 친다 그래서 떡매치기 그렇지 여기 이제 떡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쁘게! 아우! 이 학생들은 갈 필요가 있어 어? 어?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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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하왕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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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